이러면 쓸데없는 곳에 계속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연애 시작이 잘 안 되는 20대 못 쏠분들 그리고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게 힘든 30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팩트 복격의 향연입니다 연애, 결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피지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손자병법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불태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솔로 생활도 길어지신 분들 항상 위태로운 연애만 하시는 분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애, 결혼이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지기가 안 된다 지기 나를 안다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외모가 어떤지, 내 스펙이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을수록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이상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의 망상이 빠져 계신 수준이죠 그걸 본인만 모르고 계세요 마치 나는 나, 너는 너처럼 본인 스펙이랑 본인 이상형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키도 정말 작고 정말 뚱뚱하신데 나는 키 크고 날씬한 남자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소개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눈이 높다고 늘 하죠 이런 분들은 결혼 정보에서도 돈을 더 받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눈이 높다는 거지 조페누 말로는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연애, 결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GP가 안 된다 GP, 적을 안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 이성의 니즈는 개뿔도 모르고 심지어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여자 외모 여자들의 직업과 자산에 대해서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 남자들이 소개팅에서 만나고 싶은 여자들 이런 콘텐츠들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만들게 된 콘텐츠들이에요 왜 이성의 니즈는 개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꾸미고 왜 이성들은 관심 1도 안 가지는 자기의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적으로 부풀려가지고 과대망상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정말 이성은 관심도 없는 작은 부분인데 자기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나 난 이것 때문에 여자를 못 만나 이런 식으로 자기 컴플렉스를 또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 자신감과 매력을 깎아먹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연애, 결혼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GP, 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상형이 자기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이상형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중적인 남자들의 니즈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이상형으로 찍은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상형이 잘생긴 남자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지 혹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야망 있는 남자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잘난 사람들은 콤플렉스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콤플렉스를 알아내서 그걸 여러분의 장점으로 만들면 어필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 남자들의 콤플렉스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연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을 보는 잣대 그대로 그 이성도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남자가 좋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저 사람도 나처럼 회사에서 인정받는 여자를 원하겠지? 그러면 나는 회사 일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삽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성은 신경도 안 쓰는 스펙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자기 혼자서만 과대평가하고 망상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쓸데없는 곳에 계속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특정 이상형이 있으시다면 제발 그 이상형의 남자는 어떤 수준의 여자를 바랄 것이며 또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걸 해소해줄 만한 어떤 여자를 바랄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님,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애,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사람의 콤플렉스가 뭔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콤플렉스를 충족시켜줄 만한 카드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어필이 되고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피지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이상형을 정립하시고 그 이상형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이상형이 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피지기, 자기 객관화를 냉철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뭘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음량의 조화가 잘 맞는 사람 여러분한테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고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도 되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이상형을 그리고 그 이상형과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예를 들어서 집에 돈도 많고 야망도 많은 남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 당연히 예쁘고 머리도 좋은 여자를 바라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컴플렉스는 만약에 돈을 번다고 거기에 시간을 완전 올인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감, 힐링 이런 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힐링되도록 만들어줄 안목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 여자를 바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온 그 돈을 허망하게 날리지 않기 위해서 똑똑한 2세를 키워줄 여자를 바라겠죠 그래서 사실 여유 있는 남자일수록 단순히 자기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2세의 애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형에 맞춰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좋은 엄마의 조건이 뭘까요? 일단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담배, 문신, 혹은 벗은 사진 인스타에 올리는 거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